아 저는 남자기 때문에 알잖아요 셔츠 그냥 뭐 대충 뭐 좀 싸 예뻐 대충 그냥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3,4만 원대에 한 벌 사는 것도 잘 산다야 근데 이 3벌을 드려요 13,200원 꼴로 와 색깔도 어쩌면 잘 뽑았을까 화이트 기본 베이스죠 그 다음에 그레이도 버튼다운으로 캐주얼하게 뽑았죠 거기다가 블루 스카이블루 아시잖아요 이 스카이블루는 남자분들 이너에 없어선 안 되는 거 삼총사 다 가져가시는데 39,600원 이것만 있으면 여름 이너 노 프라블럼 끝 걱정 끝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재킷과 바지 세트 안쪽에 이것만 딱 있으면은 그냥 남자 정장스러운 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걸어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니까 다시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셔츠 안쪽엔 잡사 1%도 없어요 면하고 린넨 이 두 개는 여름을 또 대표하는 소재잖아요 자연소재 면은 아시잖아요 린넨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 면과 린넨을 섞은 이유가 있어요 100% 린넨일 경우엔 너무 구겨져요 구겨지고 지금 저희가 아예 안 구겨지면서도 불편하게 옷을 모셔야 돼 근데 면은 어때요?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가장 자주 대하는 원단 아닙니까?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시원함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200여분 넘게 주문 전화 주시는데 화이트 보시면 약간 드레스 셔츠처럼 입으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 포켓에 이렇게 컬러의 색시를 썼어요 이거 사실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가 예쁜 옷을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남자도 예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하크랜드의 이런 기술력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로요 고객님 데님에 입으셔도 괜찮고 그렇지 스타일링할 때 면 팬츠에 입으셔도 괜찮아요 노 프라블럭 이게 화이트 카라도 딱 적당한 사이즈로 투버튼 이게 투버튼 뭔지 아시죠?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자켓을 입을 때는 타이트하게 그냥 편안하게 팔을 길게 내고 싶을 때는 여유있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따라 달라요 여기 디자인도 예쁘고 카라의 디자인도 예쁘고 카라가 너무 딱 떨어지잖아 그쵸 화이트 이렇게 보셨고 카라가 딱 떨어지니까 딱 떨어지죠? 자 그럼 블루에 딱 떨어지면 살짝 보여드릴게요 블루 딱 떨어지면 보여줘요 오케이 블루는 안쪽에 그레이로 배색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버튼을 풀면 자 타이 안하고 여름에 타이 많이 안하잖아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노타일 때 이런 스타일링이야 이거는 뭐냐 타이를 한 거나 다름없는 스타일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타이 안해도 스타일링할 때 너무 예쁘다는 거지 그리고 되게 기가 막히게 여기에 레드의 색실을 또 써주신 거고 어머에 이런 거 자세히 봐봐 이거 사실 그냥 다른 색깔 할 수 있는데 딱 포인트로 레드 넣었잖아요 아래는 그냥 그 블루를 그대로 업무 시켰어요 어머에 어머에 이런 센스 디테일이 디테일이 남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그레이까지 그레이가 정말 편안하게 제가 입은 거 그레이는 안쪽에 버튼 다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괜찮고 일단 보시면 여기의 배색감 이게 청바지 입을 때도 좋고 배지색 바지 너무 스타일링할 때 너무 편하잖아요 이 색깔이 그리고 전체 패턴이 우리 실장님이 입은 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벙벙? 너무 핏?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방방하지도 않게